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병원의 성형외과의 조교수로 있는 류정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멋진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욕창의 진단과 치료라는 그런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주로 하는 분야는 안면마비 재건 예를 들면 이제 어르신들 구한화사라고 아시는 거죠. 안면마비가 있으면 중풍이나 이런 거 오면 일시적인 마비는 돌아올 수도 있는데 영구적인 마비가 있을 때 그런 거를 다시 재건에서 얼굴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경부 재건과 얼굴 쪽에 외상으로 안면골이 부러지거나 하는 것을 수술도 하고 있고 난치성 상처도 하고 있어서 아마 욕창에 해당돼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욕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간 병상에 누워서 생활하는 환자에게 많이 생깁니다. 조직에 이제 괴양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거를 이제 압력에 의한 손상으로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용어를 통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욕창은 우리 몸의 어느 부위든 그리고 지속적인 또 반복적인 압박이 가해지면 생길 수가 있고 특히 그 뼈가 뼈가 많이 돌출되어 있는 부위에 눌리기 때문에 그만큼 허율성 조직계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사진이 좀 주로 욕창이다 보니까 이제 엉덩이 부위에 사진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부위가 아시다시피 이런 이제 엉덩이나 뒤쪽에 많이 생기게 되고 생과 외로 이렇게 또 발 뒤꿈치 쪽에 또 욕창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거기가 많이 생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닐 때는 이 엉덩이나 등 쪽에 압력이 가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눕게 되면 그 병상 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엉덩이 쪽에 이렇게 압력이 많이 가해져서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조직은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그 조직이 혈액으로부터 산소를 얻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꾹 누르고 있으면 피가 안 통하게 되고 그러면 그 조직은 피가 안 통한 만큼 그 지역만큼은 산소를 받지 못해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 죽는다는 표현이 이제 괴사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괴사된 조직이 모여서 상처가 되고 그게 점점점 깊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욕창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쪽 그림은 우리가 엉덩이를 밑에서 위에서 받는 모습인데 우리가 또 다리가 불편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 생활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앉아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앉는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엉덩이에 이쪽 가장 튀어나와 있는 뼈 쪽에 압력이 가장 많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욕창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압력인데요. 압력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이런 압력이 두 시간 이상 일정적으로 계속 가해지게 되면 조직은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으시거나 이제 못 움직이는 병상에서 못 움직이시는 그런 분들은 두 시간 이상 만약에 똑같은 자세로 누워 계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특정 부위에 괴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시간 정도라는 것을 조금 알아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기전 중에 하나는 말찾을 역인데 우리 이 그림 보시면 우리가 여기에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눌리는 것도 그거는 이제 압력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렇게 조금 상체를 세워 놓게 되면 상체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에 의해 가지고 일종의 흔히 이야기하는 쓸린다고 하죠. 엉덩이 부위가 이렇게 쓸리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찰력으로 인해서 욕창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과도한 수변상태라는 건데 과도한 수변상태가 이 부위에 왜 생기냐 하면 우리 어르신들 좀 많이 편찮으시거나 하게 되면 이쪽으로 이제 기저귀를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소변을 보시고 난 다음에 뒤에 다시 기저귀를 가는 시간이 좀 길어지거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쪽이 항상 축축하겠죠. 이 부위가 그래서 축축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또 이제 요실금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 해가지고 소변과 대변이 그 부위에 쌓이게 되면 그것 자체가 피부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압력도 가해지면서 그런 소변과 대변으로 인한 수변까지 같이 안 좋아지기면 더더욱 또 욕창은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제가 외래에서 욕창 환자나 이런 상처에 대해서 진료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우리가 상처 치료를 하려면 상처 치료라는 것은 결국 그 상처에 없던 세포를 새로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결국 이제 비어있는 그 동그랗게 비어있는 상처를 내 몸에 내 세포가 그걸 메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 몸 컨디션이 안 좋은데 거기에 어떻게 세포가 다시 자라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내 몸은 일단 내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부터 우선시합니다. 심장, 혈관, 뇌 이런 것들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이 판단했을 때 일정 부분에 영양이 서고 있다면 일단 그 중요한 장기부터 먼저 살리고 다음을 봅니다. 그래서 상처는 욕창을 포함해서 모든 상처는 그 중요한 기간보다는 조금 뒷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내 몸 입장에서는. 그래서 영양이 충분하지 않다면 상처가 낫는 세포가 증식되는 그런 상처 과정은 일단 뒷전에 두고 내가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장기부터 먼저 살리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이 최소한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충분한 영양이 있어야 내 중요한 장기도 살리고 그 다음에 있는 상처도 다시 세포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우리 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만성질환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영양 수치가 계속 감소하게 되고 체중 감소가 일어나고 이런 좀 안 좋은 영양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은 이제 좀 불행한 말씀이지만 좀 사지마비가 와 있다거나 또는 하지마비가 와 있으신 그런 분들께는 내가 아픈 걸 못 느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욕창이지만 의식이나 이런 부분도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계속 누워 한 자리에 계속 누워 있다가 생긴 기전을 말씀드린 건데 일반 사람이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강한 사람이 계속 누워 있다고 한다면 아파서 움직이게 되겠죠. 가만히 누워 있는데 여기가 계속 눌리고 엉덩이 쪽에 계속 눌리고 괴사가 될 정도로 계속 눌리고 있다면 통증이 먼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아파서라도 내가 자세를 바꾸거나 엎드리거나 이렇게 할 텐데 이런 신경학적으로 손상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의식도 있고 움직이는 것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걸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신호를 전달 못 받아서 이렇게 통증이 못 느끼고 그거에 따라서 계속 조직은 괴사가 되고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창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든 조직은 이렇습니다. 제일 바깥쪽에 피부가 있어요. 이렇게 만져지는 제일 바깥쪽에 피부가 있죠. 그 피부를 조금 들어가게 되면 우리 지방층이 있어요. 피부보다 바로 밑에는 지방층이 있고 지방층보다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더 깊이 있는 게 근육이 나옵니다. 그리고 근육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원래 있는 깊이에 따라서 욕창을 이렇게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피부가 괜찮은 경우에는 1단계 그리고 피부가 일부 상처가 있으면서 지방층까지도 조금 침범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를 2단계 그리고 지방층까지 이미 침식을 당했는 경우에 3단계 근육이나 뼈까지 다 침식된 경우는 4단계 이렇게 보통 우리가 욕창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창에 대한 치료는 우리가 괴사 조직 제거술, 비수술적 치료, 수술적 치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괴사 조직이라는 것은 우리 왜 일반적으로 상처, 그냥 팔에 이렇게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딱지가 생기죠. 까만색으로. 그런데 그 딱지가 의학적으로는 괴사 조직입니다. 죽은 피부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딱지를 떼면 안 된다. 딱지 떼면 흉터가 많이 남고 괜히 상처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저도 어릴 때는 부모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딱지가 생기면 굳이 떼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한참 지나면 저절로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의학적으로는 사실 그거는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거는 이제 괴사 조직이고 괴사 조직 밑에 있는 상처가 나의 진짜 상처인 겁니다. 만약에 괴사 조직에 딱지가 이렇게 앉았다면 그 딱지에 의해서 상처가 안 보일 뿐이지 내가 그게 다 나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딱지를 떼고 났을 때 보이는 상처가 진짜 상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처가 낫는 과정은 옆에서 피부 세포가 들어와줘야 됩니다. 옆에서 피부 세포가 들어와줘서 다 나와야 되는데 거기 딱지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옆에서 피부 세포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 딱지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피부 세포가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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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야 됩니다. 자리 잡고 있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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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서 다 낫게 되면 그럼 그때 딱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만약에 딱지를 뗐다면 방해꾼이 없어졌기 때문에 빨리 빨리 들어올 수가 있어요. 상처가. 그러면 훨씬 상처가 낫는 기간이 짧아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까만색의 딱지, 까만색의 괴사 조직이 내 몸에 붙어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거하고 드레싱 제품을 붙여서 치료를 하는 게 그게 맞는 방법입니다. 옛날에는 요즘같이 이렇게 뭘 붙여서 치료할 때 붙여서 붙이는 제품 같은 것들이 좋은 게 많이 없었죠. 사실은 그랬을 경우에는 딱지를 놔둔 것도 방법이 됐을 수는 있습니다. 딱지 자체가 이제 바깥에서 들어오는 균이나 이런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약국만 가면 이제 금방 살 수도 있고 병원에서도 이제 붙이는 걸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제품들을 붙여서 상처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요즘에는 훨씬 더 상처를 빨리 낫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괴사 조직 제거술이라는 것은 상처 치유를 촉진시키고 육아 조직이라는 것을 이제 형성을 촉진시켜서 하는 건데 이걸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수술적으로 이제 칼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까만색 괴사 조직을 떼내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드레싱을 붙이면 드레싱 제품을 붙여서 계속 갈다 보면은 그것이 서서히 서서히 높게 됩니다. 그래서 높게 만들어서 없애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수술적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처 드레싱이죠. 상처 치료를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상처가 생겨있는 부위를 소독약으로 바르고 또는 생리식염수로 바르고 그러고 나서 드레싱 제품을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감염 방지를 하고 2차 치유를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상처 드레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상처가 있으면 여기에 습윤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약간의 습도가 좀 있어야 돼요. 상처는. 습도 없이 너무 바짝 말라 있으면 세포들이 잘 자랄 수도 없고 원래 안 좋았던 세포들도 또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습도가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상처 드레싱을 하게 되면 그런 습윤 상태, 습도 유지를 할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물이라고 하죠. 삼춘물이라고 하는데 진물이 나는 상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진물을 제거하는 데도 이제 좋게 되고 그리고 산소가 들어와서 상처 치유를 조금 더 촉진시키고 대사되고 남은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감염으로부터 미생물을 통과를 방어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많이들 아시는 이게 꺼즈죠. 꺼즈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도 구할 수 있고 꺼즈를, 면으로 된 꺼즈를 많이 썼었는데 이거는 정말 고대 시대부터 그리스에서 시작했던 그런 드레싱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좋은 제품들이 나왔지만 여전히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꺼즈 드레싱인데 어떨 때 쓰냐면 습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적절한 습도가 상처에 필요하다 그랬는데 너무 습도가 높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손이나 발 입으면 하얗게 이렇게 뿔죠. 그런 게 습도가 너무 높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레싱을 하다 보면 상처가 그렇게 하얗게 변하면서 너무 습도가 높은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습도를 한번 빼줘야 됩니다. 그렇게 습도를 뺄 때 우리가 이 꺼즈만 되게 되면 하루만 탁 지나면 굉장히 상처 상태가 좀 굉장히 좋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꺼즈를 쓰고 우리가 욕탕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변으로 상처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럴 때 저희가 또 꺼즈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꺼즈 드레싱을 어떻게 하냐 하면 잠깐 보시면 이렇게 드레싱 키트가 있으면 꺼즈를 이렇게 모양에 맞춰서 잘라서 상처에 대고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드레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제품들 중에는 이런 필름 드레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필름은 막 같은, 말 그대로 필름입니다. 투명한 필름으로 상처를 붙이는 드레싱인데 이런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을 이끌어낼 수가 있고 이거 딱 봐도 방수가 될 것 같이 보이죠. 필름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방수가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욕탕뿐만 아니고 어디든 수술을 받았든지 어떤 이런 곳에 상처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탕에 들어가거나 또는 샤워를 하거나 하면 거기 상처에 물이 들어가면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런 걸 붙이고 하면 그 상처에는 방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물이 안 들어가고 나머지 내 몸은 씻을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어서 요즘에도 많이 쓰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게 투명하기 때문에 안에 상처 상태를 언제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필름 드레싱입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이런 필름 제품들이 있고요. 이걸 이제 뜯어가지고 이런 상처가 있을 때 이건 수술 상처긴 한데 뜯을 때 이렇게 붙여서 겉힐을 이렇게 싹 떼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탁 방수가 되게끔 필름이 안에 다 비치는 이런 드레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이 쓰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하이드로 콜로이드라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층이 여러 층이 있는데 안쪽 면에는 물하고 친한 물하고 친한 겔이 들어있고 바깥쪽 면은 필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붙이면 바깥쪽이 필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선가 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보셨을 건데 특히 여성분들 또 남성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얼굴에 전 빼고 나면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붙여주죠. 이게 이겁니다. 특히 얕은 상처에 상처가 빨리 낫게끔 특화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 이름을 하이드로 콜로이드라는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붙이게 되면 우리가 그 동그란 거 전 빼고 나서도 붙여서 세수해도 됩니다. 방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 이거는 붙이면 그 상처 크기만큼 이렇게 물이 생겨요. 근데 그 물이 뭐 진물이나 그런 나쁜 물이 아니고 그 물 자체가 상처를 낮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물이 이제 상처를 습윤 상태도 유지시키고 그 상처를 좋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근데 물이 생기기 때문에 원래 처음부터 진물이 많이 나는 상처에 붙였다가는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런 삼출물 이제 진물이 많이 나오는 상처에는 이걸 붙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삼출물이 거의 없거나 작은 상처에 붙여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발에 있는 상처긴 한데 이렇게 넓은 부위이기도 하죠. 넓은 부위이긴 하지만 이런 제품을 크게 맞춰서 저렇게 붙이게 되면 이 상처 크기만큼 하루가 지나면 조금 이렇게 물이 생성됩니다. 그런 물이 조금 이 상처를 더 낮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사용하는 폼드레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약국에서 뭐 상처났다고 좀 붙일 거 달려면 대부분 이런 폼드레싱을 줍니다. 약간 폭신폭신하고 그 이제 진물이나 그런 삼출물을 흡수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폼드레싱이라고 하는데 과도한 삼출물을 흡수를 해서 적정 습도를 유지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처 상태가 이미 삼출물이 굉장히 많은 상태죠. 그런 많은 상태를 흡수를 자기가 해가지고 적정 습도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위로 잘라서 크게 맞춰서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모양을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그 삼출물이 많은 상처인 경우에는 그냥 붙이면 되고 삼출물이 적은 상처일 때는 거기다 연고를 바르고 붙이면은 또 습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삼출물이 많든 적든 일단 다 쓸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적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던 하이드로 콜로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출물이 많은 상처에는 아예 불가능했지만 이거는 삼출물이 많으나 적으나 다 쓸 수는 있는 그런 드레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크기의 상처만큼 그렇게 이렇게 가위로 재단을 할 수가 있죠. 재단을 해서 이렇게 붙입니다. 붙여서 드레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아까 저런 폼 제품은 이제 우리 제품들 중에 초창기에 나오는 제품이라서 이렇게 삼출물이 많이 흡수가 되다 보면 이 상처하고 이 폼 드레싱하고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새 걸로 가려고 뗄 때 떼다가 다시 피부가 들고 일어나지면서 상처가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 폼 드레싱인데 이 내면에 실리콘 면을 살짝 입힌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에가 실리콘으로 조금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처에 붙이고 다시 떼더라도 굉장히 용이하게 잘 뗄 수가 있습니다. 뭘 이렇게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품들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자기가 원하는 크기만큼 잘라가지고 이런 상처에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거 나중에 뗄 때도 굉장히 용이하게 잘 떨어집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또 의학이나 과학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삼출물이 너무 과도하게 나올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붙이는 걸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안을 해가지고 알지네이트라는 그런 재료를 고안을 해서 그걸 드레싱에 폼에 흡수를 시켜서 수분 흡수에 특화된 드레싱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삼출물이 굉장히 많은 상처에 유용하게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 십몇 년 정도 됐습니다. 한 20년 정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음압상처 치료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처가 이렇게 좀 깊이 파여있는 상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스펀지를 넣고 우리가 그 진공청소기 있죠. 우리 집에서 이렇게 하는 진공청소기 공기를 빨아당기잖아요. 이것도 스펀지에 위에 비닐을 더 씌워서 거기다가 진공청소기처럼 이렇게 계속 빨아당깁니다. 그러면 여기 음압이 걸리겠죠. 음압이 걸리면 이쪽으로 자꾸 힘이 나오려고 하는 힘이 계속 작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결국에는 상처가 여기에서부터 조직이 이쪽으로 들어와줘야 되는데 이게 음압으로 계속 당기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빨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낮게 만드는 세포들이 훨씬 더 빨리 안으로 쭉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장 좋은 장점이 매일 안 갈아도 돼요. 한 2, 3일에 한 번 정도 갈아도 되고 심지어 요건이 괜찮으면 일주일 정도 있다가 갈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은 그냥 붙이고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음압으로 당겨주는 건 기계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편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음압상처 치료라고 해서 또 너무 자주 안 갈기 때문에 세균 침투가 안 되게끔 용이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다치셨죠? 여기에 우리가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스펀지 같은 거를 스펀지를 이렇게 대서 바깥에 비닐을 싸게 되면 이 비닐 위에다가 우리가 호스를 연결시켜서 쭉 당기면 굉장히 쪼그라들었죠? 스펀지가 쪼그라들면서 이쪽으로 음압이 걸리면서 상처 치료에 필요한 세포들을 바깥으로 당기게 됩니다. 이런 치료 방법이 있고요. 요즘에는 그런데 저거는 불편한 게 그 음압을 당겨주는 기계가 무겁고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에서는 하실 수가 없어요. 저희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거나 병상에서 주로 쓰는 기계이지 이거를 댁에서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좀 새로 나온 게 이렇게 집에서도 이런 걸 붙일 수 있게끔 이렇게 휴대용으로 건전지 넣어가지고 요만한 기계가 작은 요만한 기계가 상처를 당기게 하는 음압을 작용시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도 많이 쓸 수가 있는데 결국 상처에는 가장 문제되거나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세균 감염입니다. 상처 우리가 이제 피부라고 하면 우리 피부 있죠 피부 피부에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세균이나 화학물질이나 그 어떤 것으로부터 내 안쪽의 몸을 보호해주는 장벽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벽이 무너지면 내 안쪽에 있는 조직과 몸은 바깥에 위험한 세균과 화학물질과 물리적인 힘 등등의 모든 것으로부터 노출되게 됩니다. 그런데 욕창이 생겨서 상처가 생겨서 피부가 무너지고 그 안에 연부조직이 드러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그 부위는 내가 이 바깥에 존재하는 모든 안 좋은 미생물이나 여러 가지로부터 노출되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노출된 것이 금방 감염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상처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이 미생물과 세균 감염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세균 감염이 생기게 되면 상처에서 삼춘물이 많이 생깁니다. 진물이 많이 생기죠. 왜냐하면 그 진물을 생성해내서 이 미생물을 빨리 바깥으로 씻어내보내려고 진물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몸이 그 세균을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그런데 이 내보내려고 하면 바깥에서 누가 받아줘야 되죠. 그래서 아까 그 삼춘물을 많이 빨아당기는 폼드레싱이 얘를 빨아들여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거를 흡수를 하지 못하면 진물은 많이 생기는데 바깥에서 흡수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안으로 점점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점점점 깊이 들어가고 근육까지 가게 되고 뼈까지 가게 되고 이렇게 계속 깊이 들어가게 돼서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균의 항균성 드레싱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베타딘 드레싱에는 베타딘이 뭐냐 하면 우리 약국 가면 빨간약 주사에 빨간약이 있죠. 그 빨간약이 이런 베타딘입니다. 그런데 이 빨간약은 제가 상식으로 그냥 말씀드리는데 바른다고 세균이 죽는 게 아닙니다. 바르고 이 베타딘이 말라가는 과정에서 세균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냥 발랐다고 해서 세균 죽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바르고 나서는 반드시 말려야 됩니다. 공기 중에 잠깐 이렇게 놔두면 이 베타딘 특성이 굉장히 빨리 마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사 맞을 때 알콜도 이렇게 바르는 것도 알콜 자체가 세균을 죽인다기보다는 알콜이 굉장히 증발을 잘하죠. 그래서 알콜이 증발하는 과정에서 세균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타딘 같은 경우에는 빨간약을 발랐을 때는 바르고 나서 말리는 과정에 의해서 세균이 죽는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은이온을 만들어서 은이온을 드레싱을 만들어서 상처와 맞닿게 만들면 이 은이온이 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키토산이라고 해서 이 키토산도 균의 항균적인 작용이 있어서 이런 드레싱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상처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색깔을 따라서 나누긴 합니다. 색깔이 까만색 상처가 있을 수가 있고 노란색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빨간색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분홍색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순서가 이렇게 이렇게 지나갑니다. 처음에 까만색 상처였다가 노란색 상처로 바뀌고 이게 빨간색 상처로 바뀌었다가 마지막에 분홍색 상처로 상처 치료가 끝납니다. 우리가 검정색 상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괴사조직 딱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까만색 괴사조직이 있죠. 이걸 딱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괴사조직이고 실제로 보시면 밖에 있는 피부가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지금 이 까만색 괴사조직 때문에 막혀서 더 못 들어오는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건조된 괴사조직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직접 칼로 제거를 하든 아니면 녹이든 이렇게 제거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삼출물은 이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녹는 과정으로 간다면 녹다가 보면 이렇게 노란색 상처로 변하게 됩니다. 괴사조직은 괴사조직인데 아까는 말라있던 괴사조직이었다면 지금은 수분상태의 괴사조직 이럴 때는 계속 드레싱을 하면서 또 괴사조직 제거를 조금씩 조금씩 해다 보면 점점점 빨간색 조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빨간색 조직 그런데 이렇게 빨간색 조직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상처 이렇게 바깥에 있는 세포들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금방 이거는 좀 잘 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라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밭에 씨를 뿌리더라도 흙이 좋아야 씨뿌리면 잘 나잖아요. 그것처럼 상처도 결국에는 상처를 낮게 만드는 게 제일 바깥의 상피 세포인데 이 세포가 들어오려면 밑에 밭이 좋아야 됩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그냥 노란색 밭이었다든지 이 검정색 밭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서 내가 살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빨간색이 되게 되면 이제 세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이 되고 나면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게 분홍색으로 상처가 다 덮이면서 상처 치료가 완료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욕창인데 이제 욕창이 결국 상처기 때문에 상처적인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욕창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깊어 보이죠. 깊어 보이는데 이분이 컨디션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내 몸 전체적인 컨디션은 괜찮았는데 불행이 사지마비가 있으셔가지고 못 움직이다 보니까 욕창이 생겼고 겉으로 보이는 크기는 이만했는데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게 실제로 안으로 이렇게 파고들어가는 영역은 이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넓죠. 그래서 수술을 할 땐 사실 이 파고드는 영역까지 다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제거를 하고 나니 이만큼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옆에 살을 엉덩이에 살이 좀 많아요. 엉덩이에 살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살을 이식을 해와가지고 이렇게 메우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아까 뚫려 있었던 상처가 메워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욕창 특히 얼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성형외과를 하고 있지만 성형외과는 미용성형과 재건성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미용성형 같은 경우에는 예쁘게 만드는 게 주목적이지만 재건성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건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시기에는 엉덩이를 예쁘게 재건했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일단 그래도 또 누구든으로는 안 예뻐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상처를 재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건성 수술을 많이 합니다. 다음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깊이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색깔 자체는 빨갛게 굉장히 환경은 좋은 상태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좀 더 빨리 낫기를 원한 상태에서 전신적인 컨디션이 좋았기 때문에 마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전신적인 컨디션이 좋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남는 엉덩이 살을 가지고 이렇게 이식을 해서 이렇게 막는 이런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적 치료가 이제 절대적으로 다 모든 욕창을 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내과적 질환이나 전신질환을 충분히 평가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정말 옛날에는 성형외과라는 학문이 우리나라에 발 디딘인지가 그렇게 오랜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초반에는 수술은 실컷 잘해놨는데 정말 이쁘게 수술이 잘 됐습니다. 했는데 환자가 그 다음날 안 좋아져서 돌아가시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수술적 장면이 사진으로 보셔서 금방금방 보여드렸지 실제로는 거의 한 4시간씩 이렇게 걸리는 수술입니다. 4시간, 5시간 이렇게 오래 걸리는 수술인데 그 수술을 전신마취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긴 시간의 전신마취를 견딜 수 있는 컨디션이 돼야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욕창이 사실 그렇게 컨디션을 컨디션이 괜찮으신 분이라면 욕창이 처음부터 안 생겼겠죠. 그렇죠? 그런데 욕창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컨디션이 안 됐기 때문에 욕창이 생기신 거라서 모든 욕창을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수술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3, 4단계는 수술을 할 수는 있는데 이런 내과적 질환이나 전신질환 때문에 마취적인 위험성이 너무 높아서 그리고 대부분 이런 분들은 고령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령인 분들의 고령인 것 자체가 마취의 위험성이 있는데 다른 내과적 질환으로 이런 것 때문에 더 마취의 위험성이 높아진 것을 감수해내가면서 수술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 중에 이거는 그냥 상태가 안 좋지만 드레싱하면서 계속 가야 되는 분들이 있고 컨디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컨디션이 좋아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저희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 조기 진단입니다. 결국 3, 4단계까지 가게 되면 수술을 하면 좋지만 전신 지랄이 안 좋아서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까지 1, 2단계에서 빨리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여기 이제 실제 보이는 상처는 여기와 여기, 여기밖에 없지만 여기 지금 전반적으로 빨갛게 되어 있다는 자체가 지금 이만큼 다 압력을 많이 받았고 여기가 일부는 좀 손상을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드레싱 해가지고 지금 거의 나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분도 보면 이제 2단계 역창인데 여기 굉장히 넓은 상처가 있죠. 넓지만 깊이가 깊지 않았기 때문에 드레싱해서 나을 수 있겠다 라는 판단에서 드레싱을 열심히 해서 지금은 완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문제죠. 이런 경우가 3단계, 4단계 굉장히 깊게 들어가요. 이거 자체가 뼈거든요. 꼬리뼈 있는 쪽입니다. 뼈고 이쪽은 굉장히 더 이쪽 방향 밑으로 더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드레싱을 하는데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아닌지 대부분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드레싱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있는 대학병원은 대학병원의 환자 특성상 위중하신 분들 위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욕창 좀 봐주세요 라고 연락이 와도 대학병원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위중하신 분들이 많아서 전신마취로 수술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형외과로 이렇게 의뢰가 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까만색 딱지가 있으면 괴사 조직에 대해서 제거가 필요한데 이분도 컨디션이 안 좋아서 수술적 제거는 불가능하고 결국 이걸 녹이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계속 녹이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아까 하이드로콜로이드를 붙이면 상체에 물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 물을 많이 접촉시켜놓으면 잘 녹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없어진 모습이고 시간이 더 지나니까 이렇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가 까만색에서 지금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드레싱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또 빨간색으로 변하고 빨간색에서 다 잘 유도가 되면 상처가 다 완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이제 까만색 이렇게 딱지처럼 괴사 조직이 있고 노란색은 이미 습윤화된 괴사 조직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이드로콜로이드라는 드레싱을 하면서 하면은 이게 점점 녹아집니다. 이게 좀 많이 녹았죠. 범위가 많이 줄었죠. 까만색과 노란색 영역이. 대신에 이 노란색이 없어지니까 여기가 빨간색으로 대체됐죠. 그래서 이게 지금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까만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노란색까지 녹으면 빨간색이 되고 빨간색은 옆에 분홍색 상피세포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결국에는 이만한 괴사 조직이 있는데 이 괴사 조직을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고 싶어도 컨디션이 힘들어서 결국 연고와 하이드로콜로이드들이싱으로 녹이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상피야만 촉진시키면 되는 거라서 다양한 드레싱 방법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하이드로콜로이드드레싱이나 폐쇄성 음압드레싱 아까 그 휴대용 휴대용으로 이렇게 음압드레싱 붙일 수 있는 제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도 이런 데 붙이면 굉장히 잘 낫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범위는 넓지만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이분도 드레싱을 하면 결국 용이하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분도 이렇게 폐쇄성 음압드레싱을 해서 치유를 상피야를 빨리 촉진시키고 세균으로 인한 오염 방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깊이 있는데 이렇게 깊이 있는 경우는 결국에는 세균 감염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욕창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변이 결국에는 다 세균 덩어리죠. 대장균이 있는 균 덩어리입니다. 변이 그런데 우리가 변 닦을 때 어떻게 닦습니까? 앞에서 뒤로 닦나요? 뒤에서 앞으로 닦나요? 개인마다 좀 다르신가요? 대부분 봤을 때는 저희 특히 간병인분이나 보호자분들 보면 앞에서 뒤로 닦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엉덩이 방향 쪽으로 그런데 그러다 보면 여기에 변이 들어간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데 나는 안 들어가겠거니 라고 생각을 해도 눈에 안 보이는 입자라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세균이 여기서 서식합니다. 그래서 나는 상처 오염 안 시키게 잘 닦았다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한두 입자라도 여기 들어가게 되면 균이 거기서 서식을 하기 때문에 결국 상처 감염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면서 삼출물이 굉장히 많아졌고 진물이 많았고 실제 우리가 병원에서 세균 검사하는 걸 있습니다. 세균 검사를 했더니 세균이 검출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그 빨간 약 있죠? 빨간 약을 우리가 거즈에 적셔 가지고 꽉 짠 다음에 여기에 넣어 놓으면 그 빨간 약이 적셔진 거즈가 그 삼출물이 세균을 쭉 빨아당깁니다. 쭉 빨아당겨서 이제 그걸 제거하고 또 세균을 놓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세균을 죽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걸 좀 자주 해야 돼요. 하루에 세 번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야 되기 위해서 조금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 대신에 조금 하루에 한 번만 하려면 항균 드레싱으로 은이나 베타핀 폼 드레싱 이런 거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이 방법이 효과는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힘들어서 집에서 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 방법이 세균이 감염되어 있는 상처에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상처지만 산푸출물이 적고 세균 검출이 안 생겼다면 세균 검출이 없다면 이거 빨리 안에서 이제 빨간색 살을 채워야 되죠. 안에서 빨간색 살을 채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식염수를 꺼지에 적셔가지고 그걸 안에 넣어놓게 되면 그것도 하루에 한 세 번씩 갈아주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빨간색 조직을 굉장히 좀 빨리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욕창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단계, 4단계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난치성으로 빠지게 됩니다. 수술을 했으면 좋겠는데 수술할 컨디션은 되지 않고 1, 2단계는 대신에 빨리 나을 수가 있고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1, 2단계까지도 안 생기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예방이 중요한데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던 욕창이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압력과 마찰력과 섭임과 영양, 신경학적 손상인데 압력은 아까 제가 몇 시간이 지나면 허혈 상태로 빠진다고 그랬죠? 2시간이 지나면 같은 자세로 2시간이 지나면 조직이 개사되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못 움직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분이라도 2, 3시간마다 체위변경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힘드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알람을 해놓고 알람이 울리면 가서 이렇게 누워계시면 돌려서 반대편으로 눕고 똑바로 누워계셨으면 조금이라도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눌렸던 부위가 다시 피가 통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엎드려 있는 자세도 하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도 노화된 피부는 점점점 피부가 얇아지고 이제 이렇게 쓸리는 상체도 쉽게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습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저귀 같은 경우에도 좀 자주 갈아주셔야 되고 또 너무 안에 소변과 대변이 자주 있는 경우에도 좀 빨리 갈아서 그거를 그 피부에 악영향을 안 미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영양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영양관리는 상처 치유 과정은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내 몸 컨디션이 안 좋은데 어떻게 내 몸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겠는가 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영양이 중요한데 이 영양을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입으로 먹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또 저기 링겔 맞아서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링겔로 맞는 것보다는 결국 입으로 결국 먹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영양면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중앙신 분들 보면 코에 이렇게 콧줄도 놓고 이렇게 하는 걸 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콧줄도 결국에는 그 콧줄 통해서 영양분을 주면 위장 소화를 해서 결국 입으로 먹은 거랑 똑같은 결과를 내거든요.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이렇게 링겔로 혈관으로 영양분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3, 4단계 욕창은 우리가 당뇨도 완전 치유라고 할 수가 없죠. 당뇨도는 관리해 나가는 질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3, 4단계 욕창은 관리해 나가야 될 상처로 결국 빠지기 쉽습니다. 수술하면 완치가 될 수도 있지만 수술하기 어려운 컨디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1, 2단계에서는 용이하게 완치가 가능하니 예방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빨리 알아차려서 1, 2단계에서 빨리 병원으로 오셔서 치료를 받게 하셔야 3, 4단계까지 가서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위가 엉덩이 부위가 많기 때문에 그 엉덩이에 있는 대변에 대변에 의해서 상처 감염이 굉장히 되기 쉬우니 그런 것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